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인사와 만사죠 그런데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발표도 있었고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어요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신설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홍보수석 개편 예정입니다 저희가 누차 얘기했었던 김은혜 전 의원이 수석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수석이죠 홍보는 워낙에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략하게 평가를 들어보고 시작할 텐데 일단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개편을 하는가도 궁금하실 겁니다 오현주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대통령실 확대 개편이나 어쨌든 처음에는 슬림화? 가볍게 시작한다면서요 점점 커지는 겁니까 그러면? 슬림하지 않은 겁니까? 슬림화는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장씩 늘어나는 겁니까? 네, 지금 살이 조금씩 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실이? 네, 네 저는 인적 세신이 소폭 이뤄진다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세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나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신이라는 단어에는 그릇든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린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실의 개편안을 살펴보면 버리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교체하거나 그 교체된 사람도 다른 데서 가서 다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덜어내는 것이나 이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세신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오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지 전력을 보강하고 살을 찌우는 형태로 지금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홍보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만드는 의미가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홍보를 보강하고 정책을 강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이제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의 본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이 소통의 문제다라는 초점에 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판단이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국민들이 바란 것은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한 건데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정도의 굉장히 잘못된 어떤 인식에 기반한 인사 개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억울해한다?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김정은 씨, 우리 이거 자막 바꿀까요? 윤 대통령 결국 인적 찔끔 개편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종한 편집인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의미를 부여한다면 대통령실도 지금 목적이 있어서 이제 이런 개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현주 소장께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정책을 조율할 사람 어쨌든 홍보를 강화할 사람 이 정도로 언론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진짜 목적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최종한 편집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지시도가 나오지 않았고 그게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잘못된 어떤 인식에 기반했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 귀를 기울이는 게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데 지금 전면적으로 사람을 바꾸기에는 정말 쉽지 않다 그러면 대통령의 인식은 그럼 지금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하더라도 당장에 어떤 포장지라도 바꿔서 안에 내용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일단 포장지라도 바꿔서 국민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이게 이제 근데 결국은 공약은 대통령실 설리마였지만 국정 어떤 안정을 좀 취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방점을 두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수지만 일단 대통령의 어떤 요구는 국민들 목소리에 조금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약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도 우리 최정환 편집인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도 매우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로 단연 1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00일 지났고 어쨌든 인적 개편이라도 하는 모습 긍정적으로 좀 봐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김준혁 교수님은요? 일단은 우리 최정환 편집위원님이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 좌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부정적 이야기 좀 그런 것보다 저는 회초리 들어주세요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의 준비가 좀 안 됐다 왜 그러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삼실로 구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서실, 국가안보실, 정책기획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무조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처음에? 전 정부가 했던 거 이거 별로 우리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공직 사회에 대한 슬림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공직이 과도하게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국민들이 볼 때는 철밥통들이 저렇게 많이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공무원들의 어떤 조직이 큰 것들이 또 긍정적 효과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실 과거에는 청와대라고 불렀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이런 전문적인 인력들이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조직화되어서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인들도 해보니까 야 이거 정책기획실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다 필요한데 정책기획을 큰 틀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크게 이야기했으니까 2실 체제는 갖고 가야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정책기획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실 5수석에서 2실 6수석으로 나는데 저는 100일 안에 3실로 간다 정말 왜 그러냐면 아 지금부터 100일 안에? 그렇죠 지금부터 100일 안에 그런 이유는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처음에는 슬림한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야기했는데 유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 과거의 정치용어로 변통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김대기 비서실장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하다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면 또 변화하는 거고 또는 국민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고 다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담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인재를 이렇게 초빙해 오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새 홍보수석 20일에 발표한다고 그러고 김은혜 전 의원이 유력하다 이 말씀도 제가 처음에 드렸고 김준혁 교수님 평가를 들어봤는데 그래도 이제 세 분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최정한 편집인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우현주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홍보의 문제가 심각하다 홍보 참사다라는 표현이까지 얼마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홍보수석이었던 그분 최영범 홍보수석 근데 이 사람이 홍보특보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게 개편이냐 이거는 사실 개편이라고 하면 뭘 바꾸거나 세신이라고 하면 아예 다 틀을 이제 드러내거나 이래야지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거는 최영범 홍보수석을 홍보특보로 보낸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쭙습니다 이것만 좀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죠 근데 저는 대통령의 고민이 사실 많이 묻어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한다 특별히 정말 죽을 죄를 짓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버리지 않는다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고 실제 이번 인사에서도 그게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최수석 같은 경우에는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홍보수석 기능과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대통령한테 그동안 그다지 신임을 받지 못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도 제수석과의 연결고리는 전혀 거의 찾아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왔고 그래서 언젠가는 늦춰질 거다 했는데 시기가 좀 빨리 왔고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먼저 그분이 사표를 내지 않는데 먼저 야 나가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그러면 이제 홍보특보라는 사실 유명무실한 자리라도 줘서 그냥 스스로 나가기를 바라는 거지 대통령이 먼저 잘라내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다 그 다음 이제 또 정말 내하고 소통이 정말 되는 어떤 새로운 홍보수석이 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본인이 당사자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대통령은 사실은 사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당사자는 전혀 물정도 모르고 나는 또 특보자리 받았으니까 계속 있겠다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정말 몰렴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린 겁니다 잘린 거예요 그럼요 잘린 거고 최영범 홍보특보라고 하잖아요 특보 저는 보면서 이런 코미디가 어딨나 그런데 이제 약간 상황 유사한 상황이 이런 건 있어요 예전에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제 정부 출범하고 나서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장관이 당시에 이제 그런 집회 시위를 갖다가 방관했다는 이유로다가 야당이 공격으로다가 그 행안부 장관을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고육지책으로다가 대통령 특보라는 걸 처음으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관님 좀 각별한 사이였어가지고 특보로 가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냥 뭐 껄껄 웃더라고 웃으면서 특보는 그러면 뭘 줍니까 차도 주고 비서도 주고 하나 그랬더니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카드 하나 주더라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예우를 이제 하고 본인도 이제 다니면서 특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저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최영범 홍보 특보하고 인간적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영범 홍보 특보가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표내고 나오는 게 정상이다 사표내고 나오는 게 정상인데 과연 그런 소식이 들릴지는 좀 기다려보고 오현주 소장께서 좀 찔끔하시길래 아니요 그 덧붙일 얘기가 있는데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사실은 정책의 혼선이 컸다라고 판가하기 때문에 정책을 강화할 필요는 있는데 이것이 왜 실이 아니고 수석이냐 지석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삼실로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를 주기 힘들어서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정책기획기서관을 신설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했던 얘기가 정책을 본인들의 의제 아젠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역할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책이라는 게 실장이 정책을 총괄하면서 뭔가 새로운 아젠다도 끌어올리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역할을 홍보에 한정했다는 점에서 정책기획이 아무리 신설된다고 한들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문인 부분들을 짚어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얘기 나왔으니까 홍보특보로 가든 또 사표를 내시든 차후의 일이고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수석을 21일에 발표해가지고 지금 거의 유력하고 다 보도하고 있으니까 거의 될 것 같아요 가정하고 김은혜 전 의원 홍보는 탁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나운서 출신이 이렇게 브리핑하고 대변인 역할 실제로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김은혜 홍보수석의 역할이 대통령실의 대변인의 역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대변인이 어디로 보내야 될지 강인선 대변인? 네 그것도 고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김은혜라고 하는 분이 대중적 스타입니다 MBC에서 앵커할 때도 그랬고 또 국회의원 대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지사까지 출마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것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데 그건 나름의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대통령실과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국가 운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국제적인 홍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노무현 정부 때 국정홍보처를 만들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 국가 홍보가 홍보처 차관급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1급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아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성장을 했구나 그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가치, 철학 또 국가 운영 능력, 기업, 경제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일 그리고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해서 만든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수석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보니까 홍보수석의 역할을 대통령실을 옹호해주고 대변해주고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이렇게 잘합니다라고 하는 걸 그냥 하는 일종의 미안하지만 예쁜 인형을 내보내는 듯한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하는 것이 대통령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낫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혜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김은혜 수석에게도 윤석열 정부에게도 그런 조언을 주셨고 두 분도 좀 전망해주신다면 김은혜 수석님이 되실 분에게 조언이라도 해주신다면 저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 홍보의 문제가 정말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실험이나 잘못된 어떤 홍보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적인 감각을 충분히 지녔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종함 수석 아 수석이죠 죄송합니다 자꾸 수석 수석하니까 우리 최종함 편집인은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나 안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의 인식이 여당 쪽에 있는 분들의 인식이 홍보라는 개념에 대한 걸 그냥 브리핑하는 정도 갖고 있는 걸 알리는 정도 PR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 그전부터 최영범 수석이나 강 대변인은 그때부터 사실 이분들한테 그런 역할로만 그런 역할로만 맡길 리가 없는데 그 인식 자체가 그냥 단순히 어떤 어떤 한 기관의 대변인 정도 공보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 홍보수석이든 대변인이든 간에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세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그다지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떨어지지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더 내쉬을 수 있는 결국은 언론에 다가가고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고위관계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그렇게 해서 어떤 정책 홍보를 할 때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소통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서 대통령실의 무게를 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기자들도 그 전 홍보수석이나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대한 기사가 좋게 나올 리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 만약에 온다면 그냥 단순히 브리핑 자리에 서서 정책을 알리는 여우 역할이 아니고 언론과 정말 소통하고 그 정책들을 좀 더 언론뿐만 아니고 국정 전반에 관한 것들을 국민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낮도 없고 밤도 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진을 할까 좀 의문은 듭니다 제가 한 말 네, 말씀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끝나고 나서 복귀하고 도어 스태핑할 때 그때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앞으로 언론과 같이 가야 된다 언론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국가 홍보라든가 이 부분들을 언론하고 관계만 잘 맺어서 언론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은 덮어주고 잘한 점은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 제가 정조 성공자라는 건 아시는 분들 정조학의 대가이신 분 대가는 아니지만 정조 시대가 문예붕의 시대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저는 늘 바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국민들이, 백성들이 알게 했다는 겁니다 정조 시대의 가장 큰 문화적 특징이라고 하면 훈민정음을 엄청 활성화해요 정부가 만드는 정책, 법률 모든 것들을 훈민정음으로 다 번역해서 백성들한테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예요 똑똑해지고 백성들이 아, 이 조정에서 이런 정책을 만드는구나 이런 사회복지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군대 제도는 또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그런 정책들의 변화들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국정홍보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20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언론과의 어떤 유착관계만으로다가 국정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 전체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가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은혜 수석이 좀 더 넓은 생각으로 단순하게 브리핑을 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꾸 비판을 해주고 계신데 젤리그님 맞나요? 홍보뿐만 아니라 윤 정부는 안보 보완의 개념도 입단속쯤으로 알고 있는 듯 파이님께서는 과연 홍보의 문제냐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아무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좀 심한... 읽어드려요? 동네 바보 형 이렇게 쓰시면 곤란합니다 100일 좀 넘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텐데 이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수박이 조아님 저도 오현주 소장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기존 사람들보단 잘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실 개편 아무튼 세 분 다 좋은 점수를 전체적으로 주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더 짚고 가자면 내각 인사 있잖아요 지금 장관 자리 비어있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복지부 교육 여기 언제 임명해요? 언제 임명합니까? 오 소장님 임명하라고 좀 해주세요 네 정말 잘 모르겠어요 언제 임명한다고 합니까? 편집인님 이거 너무 빈자리가 이렇게 길어도 되는 거예요? 빨리 적당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으니까 빨리 되겠죠 근데 빨리 찾으지가 않나 보네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교육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민 끝에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고사했습니까? 네 고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분이 정말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이기는 한데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건 가족들이 싫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교육부 장관을 천년 만년 할 것도 아니고 잠깐 할 건데 잠깐 하는데 거기에 내 온 전부를 다 드러내서 국민들한테 까발리는 건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현 정권에서 대통령은 또 정치를 오래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인력 부활 자체가 많이 넓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거다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구인란이라는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만 너무 근데 공배이 길어져서 저 같은 사람 시키면 잘하는데 너희가 초월해서 김수현 교수님 다 까발려져도 입각하시는 겁니까? 다 까발려져도 상관없는데 아 저 대학교 수고 교육 전문가인데 근데 지금 안 하실 거잖아요 이 정도에서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하고 점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특강을 요청을 해가지고 식사함수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당시에 평가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지나고 나서 높이 평가할 것이 대현정이다 바로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어떤 본인 측근들의 권력을 희생시키고 대현정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우리가 탕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임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지금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사실은 인재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지금 만사가 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한테 손 내밀고 과감하게 중요한 자리 특히나 이제 복지라든가 교육 이 부분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 복지는 부총리급이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복지를 중요하게 여겼었으니까 또 복지부 장관 하면 다음 대선 주자로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장관 복지부 장관 시켰던 거였었는데 이렇게 좋은 의미 있는 자리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함께 하자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국정 지지율이 급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김준혁 교수님께서 교육부 장관으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요청도 안 오지만 정중하게 사양하지 그렇지만 어쨌든 좀 넓게 좀 인재들을 바라보고 꼭 이제 이너서클 안성은 찾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이제 탕평책을 좀 발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복지부 장관은 진짜 너무 자리가 오래 비어있어요 교육부 장관이 뭐 최근에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두 자리는 빨리 채워져서 빨리 인사청문회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수장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좀 빨리빨리 좀 해주시고 자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평가하고 갈 건데 검찰총장도 지금 이제 지명자가 된 분이 이원석이라는 분이에요 이원석이라는 분은 윤 대통령이 총장할 때 대검에서 기획부장했던 분이고요 측근이기 때문에 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실, 한동훈 장관, 검찰총장까지 이른바 이제 직할 체제로 이제 분류되는 거 직할 체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중립적으로 독립성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바로 이원석 지명자의 일성인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지켜본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지명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제까지는 좀 무난하게 어쨌든 친윤기이기는 하나 비상 상황을 잘 이끌어온 만큼 무난한 인사다 이런 여권의 내부적인 평가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주목할 것이 어제 KBS 단독 보도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은호 게이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하죠 네. 정은호 게이트 때 영장 청구 계획이나 이런 민감한 수사 정보를 법원 측에 유출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무난한 인사일 거다 별 말 없이 지나갈 거라고 했지만 이원석 총장도 어떤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또 이렇게 잘못된 어떤 과거가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명확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총장 자리가 비어있었던 게 100일이 넘었어요 정확하게는 105일 만에 검찰총장이 지명된 것인데 이것도 김준형 교수님은 혹시 뭐 검찰총장을 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고민이 길어져서 이렇게 좀 늦어진 걸까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약간 비판적인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뭐 검찰총장을 할 사람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누가 나랑 더 친한지를 계산하다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전권을 다 준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입맛을 맞출 호흡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호흡을 잘 맞출 사람 이런 건데 실제로 입맛에 맞는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 차장을 이제 검찰총장 내정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사적 의미가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올바른 건 아니지만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면 그 기수부터 그 윗기수들은 다 나가는 것이 일종의 관례이기도 하고 또 검찰총장이 되게 되면 또 그 기수나 그 윗기수들 다 나가는 것이 있는데 동기를 임명을 하잖아요 이런 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례적인 일들이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서 이문정 부장검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문정 부장검사가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아는 가장 간교한 검사 셋이 있다 간교한 검사 세 명이 있다 그중에 한 명이 한동훈 지금 장관이고 한 명이 이원석입니다 그런데 이 이문정 부장검사의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문정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개혁을 요구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가장 간교한 검사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은호 게이트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공과 사에 대한 원칙이 철저해야 되는데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사적인 인연을 챙기는 데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 좀 명확하고 좀 더 강도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총장과 관련된 의견 주고 계신데요 검찰총장의 입도 내가 관리한다 한동훈 이런 얘기를 김영민 님이 써주셨고 그 밥의 그나물이다 기대는 없고 절망감만 크다 OK 님 주셨고 애당초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 직칼체자가 될 거라는 걸 모른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젤리그 님이 또 주셨네요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있었다고 하는데 제일 사실 걱정이 되는 거는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게 국민들의 어떤 신뢰와 우리가 검찰이 중립성을 가지기 위한 어떤 조건이 마련되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자꾸 식물총장 식물총장 그 우려를 낳았던 거 아닙니까 본인도 알고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식물총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 뭐 대통령의 채 채권이니까 그게 달리 말하면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검찰을 정치적 중립 지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데 실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고 저는 좀 전에 질문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맨 먼저 청문회 때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점을 한번 명확하게 거기서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계처럼 이분도 청문회 자리든 어쨌든 여기서 나는 정치적 중립을 이렇게 해서 지켜내겠다 검찰총장 자리가 이렇게 막중한 자리니까 더 이상 법무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토록 하겠다는 그 선언만이라도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이분도 차기 주자에 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차기 주자요? 근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 이번에는 검찰총장은 아무리 식물총장에 머문다 하더라도 특수통이 아니고 형사부 쪽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특수 법무장관도 특수 원천지에 지금 검사장 고검장들도 특수통들이 다 우대받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총장만이라도 이제는 그래서 형사부 검사들도 이제 우리 자리도 우리도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특수통 검사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이 안 쳤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결국은 이 부분을 임명했던 건 금수완박법에서 금수완박 부분에서 정말 이제 다시 시행령으로 대표되는 그 한동훈 씩 그 후퇴 쪽으로 가가지고 철저하게 검찰이 정권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치적 중립을 먼저 선언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좀 지켜보시죠 일단은 소식이 어제자로 전해졌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고요 자 우리 김정은 PD가 보니까 하품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방송 중에 그러면 안 돼 그 의사를 드러내지 마세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대통령 지지도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금요일자 조사인데요 금요일에 발표되는 조사인데요 그렇습니다 30% 안쪽에서 머물렀네요 8월 3주차 조사 기간은 8월 16일에서 18일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절 지나서 이번 주 화수목을 조사한 결과 3%포인트 올라갔고요 부정평가 내려갔습니다 이거 뭐 짧게 이제 좀 평들을 들어보고 저희 정당 지지도 보고 다음 주에 넘어갈 텐데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면 미워도 다시 한 번 아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래 좀 지켜보자 백일 기자회견도 반영된 거니까 네 치임 백일을 맞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한 번 기회를 줘보자라고 하는 어떤 중도층이나 여권 내부에 아주 많이 실망하신 분들이 마음을 돌려 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워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이것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런 의미에서 인적 세신의 문제나 그 다음에 인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을 때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다시 실망으로 바뀌면서 이전 떨어진 지지율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지지하지 않는 측은 여기에 포한도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잠깐 집 나갔었던 토끼들이 잠깐 몇 마리 돌아왔다 요즘은 집토끼 뭐 산토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원래 지지했던 분들 중에 아이 실망스러워 했는데 백일 기자회견 보고 아이 그래도 또 오현주 소장님 표현처럼 미워도 다시 한 번 했다 이렇게 지금 한 말씀 남겨주셨고 김주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의미 있게 볼 수 있을까요 미워도 다시 한 번 투 최정은 편집인 어떻습니까 3 3 그래요 자 정당 지지도 만나볼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죠 뭐 이준석 기자회견 포함해서 다 본다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라갔고 아 더불어민주당이 내려갔네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주 소장님 생각을 잠깐만 해보고요 네 네 생각을 잠깐만 해보시는데 김주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2%포인트 올라갔다는 거는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비대위 출범 이후에 당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된 점을 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좀 높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저기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있다가 비대위 이야기가 잠깐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비대위 체제를 이렇게 안정화해 나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것도 또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최고위원 선거하는 과정이 축제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당대표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고위원 내부에서도 갈등 관계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 네 바로 당직이 이렇게 그 사라지게 만드는 당원 80조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네 또 이제 그 일반 국민들 볼 때는 내부에서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그것이 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 차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유 민주당 아직도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최종환 편집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결국은 그나물의 그 밥이고 큰 차이 없이 지지율이 이제 바뀌었는데 실제 지금 민주당이 앞서다가 국민의힘이 좀 더 역전한 상황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은 80조 그 문제 때문에 실제 민주당을 좀 더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아 도저히 저렇게 안 되겠다 이제 그냥 지지를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요즘 민주당 제 주식 같아요 민주당을 보면 재미가 없어 누가 될지 뻔한 보도는 다 나와 있고 강훈식 의원 사퇴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재미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당원 80조 얘기 또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실망한 층들이 조금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지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이어지는 마무리는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잠시 본격적으로 들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